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울산에 일정이 있어서 오후 영상을 패스하려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소식이 나와서 간단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속보가 전해졌죠.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관련해서 1심이 뒤집혀버린 건데요. 한마디로 추미애 법무부 당시에 내렸던 정직 판단을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애초에 한동훈 법무부에선 패소하기로 작정해서 패소할 결심이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동훈의 뜻대로 패소할 결심이 이뤄졌다는 거고요. 2심 항소심에선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이걸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선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래서 윤석열의 징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었는데요. 오늘 2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말 그대로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와중에도 한동훈 활용법 타령하는 여당과 언론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대위원장을 이번 주말에 지명한다고 하는데 징계 취소 소송권도 저렇게 넘어가겠다. 그냥 대놓고 한동훈 장관으로 앉힐 겁니다. 반면 비윤계에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와중에 유상범 같은 사람은 국힘의 비판적인 2030 여성들도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고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에선 데뷔 전부터 팬덤을 몰고 다닌다. 벼랑 끝 국힘 아이돌이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돌아입시고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팬덤 정치 타령하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에 팬덤을 형성했다. 스타성에 주목했다. 아주 진짜 놀고들 있습니다. 애초에 그럴 거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많은 관심과 응원은 왜 그렇게 깎아내리고 비난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돌던지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엔 팬덤 현상을 떼놓고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욕하던 사람들의 태세 전환이 어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김병민 씨는 대통령한테 직설적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첫 질문이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라는 거에 대해 입장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당장 28일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허법을 한동훈 장관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경우에 따라서 수사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든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때 국힘 의원들의 반응 어떨진 안 봐도 뻔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걸 수습할 수도 없다고 보고요. 아무튼 민주당에선 계속해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길 위에 김대중 영화를 보러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죠. 천혜 사람은 천혜 돼 최대한 통합하려는 상황.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